나도 얼굴만 좀 생겼으면 될 수 있어 반응이 오면 약간 반응이 오네 그러면 여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을 지진다고 들여 봐야 돼요 오 하고 있는데 딱 넘어가버리면 다음 문장을 못 듣거든요 반응이 온 땐 반응이 오면 그게 가라 앉을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오 나왔죠? 시작 얼굴 크기는 마이크로본에 가려진 표본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처럼 마르지 않으면 호습제의 유전 팔자주름은 나의 적이지만 잇몸은 관상학적 지하축복 입술은 표준 없으면 주인공인데 사줄 있으면 건달이래 어메 나 미쳐본게 차별받는 시대 차별받는 사투리 사투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양인 어려운 주제에 사고가 꼬이지만 나의 열정을 보여주겠어 내가 말하고 싶은 열정은 말이야 삶속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의미 만남에다 하나 더 공감의 의미 너와 내가 만날 때 만감이 불치 않은 랩을 들려주고 싶어 열정에 필요없는 주저라는 감정 남의 눈치 보다가는 꺼져버릴 결정 나만있다 생각하고 랩을 한번 던져 사람들이 들었거릴 우리들의 이야기 열정에 필요없는 주저라는 감정 남의 눈치 보다가는 꺼져버릴 결정 나만있다 생각하고 랩을 한번 던져 사람들이 들었거릴 우리들의 이야기 기타를 배워 한 마리의 배짱이가 되고 싶고 카메라를 사서 지나가는 시간들을 찍고 싶어 모든건 수능 다음에 대생을 배워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고 여백을 담는다는 서위를 배우고 싶어 모든건 대학 간 다음에 기타 치는 배짱이 별 사진 찍는 카메라별 흑백이 대생 별 여백의 서위별 별한 난 너와 함께 현재를 보고 싶어 그러다 깨달았어 넌 우리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우리는 너의 빛을 가지고 너의 비추는 길 안으로 나는 이제 스무살이 되고 이 자리 떠날 가면 이 자리에 또 그동안을 생각해 그 사람은 내가 했다고 내 주변은 또 그대로 자랑할지 몰라 이 자리에 또 그동안을 생각해 요! 우리 미드비가 크리스탄 리프트에 간다 그래야! 우리 미드비가 크리스탄 리프트에 간다 진짜 이러봐 크리스탄 요즘 대학 때문에 너무 힘들어 수월해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느끼게 다녀와 하지만 그 희망을 가져 볼래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지금 수월 말해 그런 약점 이런 지연하게 나 우리가 기회를 받으니까 퍼틀듯이 내 동생이 내가 죽을 다 본 사람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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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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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